애들은요 천 번만 번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문제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완전히 무역하듯이 맛 교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목이 미치게 하는 아이를 그래서 이거 너무 세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했는데요 왜 이런 걸 붙였냐면 정말 엄마들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저것만 보면 내가 아주 미치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하려고 제목을 좀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모든 게 미숙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도 미숙하고 아직 정서 조절도 미숙하고 뇌도 좀 아직 덜 커 있고 과일로 치면 푹과일 같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 행동들 버릇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거를 너무 문제로 보고 막 걱정을 하고 또 그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너무 근거 없이 또 긍정적이다 보면 그렇죠 또 좀 부모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를 놓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버릇처럼 보이는 문제가 좀 나중에 걱정스러운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신호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는 부모님의 해안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